영어는 세라쌤 저와 함께 표현과 문장 공부해볼게요. 첫번째 표현 갈게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계속 시도하는 노력을 하여야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할 수 있죠. 노력하다. make an effort effort 할 때는 강세가 앞에 오고요. effort 아닙니다. make an effort 두번째요.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분란이 일어난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중재를 하고 있네요. 분란을 일으키다 라고 할 때도 make를 씁니다. make a trouble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쳐드린 단어 중에요. make랑 비슷한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a trouble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드는 명사 단어가 있을 때는요. cause 야기하다 라는 뜻의 cause를 써도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단어가요. 오해를 야기하다 cause a misunderstanding 있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분란을 일으키다 라고 할 때 cause a trouble make a trouble 도 되고 cause a trouble 도 되고 둘 다 된다는 말이에요. 세번째 갈게요. 지금 이불킥하고 싶은 실수한 상황이 나왔나 봅니다. 표정이 그렇죠. 실수하다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자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다 그러면은 make a mistake를 외우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스테이크 자체가 실수하다 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간결한 걸 좋아하는 언어라고 말하면서 왜 굳이 maker를 또 붙여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make는요. 이미 실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 실수도 가능해요. 자 그럼 미스테이크를 굳이 make a mistake 그 make를 한 번 더 붙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냥 친구한테 실수했다고 말할 때 아 나 어떡해. 나 실수했어. 라고 마침표 꽝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나 실수로 사람을 착각했어. 나 실수로 어떤 사람을 민수로 착각했어. 요렇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미스테이크는요. 동사로 쓸 때는요. want 원하다 같은 단어라서요. 미스테이크 다음에 뭔가를 쓸 때는 투부정사가 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I mistook to, I mistake to 하면은 나 실수로 무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간결하게 할 때 어? 나 실수했어. 라고 할 때 그냥 바로 make를 과거로 바꿔서 I made a mistake. I made a huge mistake. I made a lot of mistakes. 요렇게 그냥 마침표를 딱 찍어줄 수 있는 간결한 문장을 만들 때 make a mistake가 너무 유용한 거죠. 우리는 특히나 아직은 초보이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할수록 실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짧게 짧게 끊어주면서 영어를 말하는 게 효율적이고 간결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한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미스테이크를 동사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미스테이크를 명사로 빼고 그래서 동사의 용법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I make a mistake. I made a mistake.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앞으로 4번, 5번 다 이런 류의 표현이 나올 거거든요. 명사 자체가 이미 동사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뒤로 빼고 앞에 make를 붙여주는 형태예요. 또 한 번 가볼까요? 네 번째, 지금 너무 다양한 경로가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고심을 하고 있어요. 결심하다, 결정하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decide. 요거 바로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나 미국에 가기로 결정했어. 나 영어 공부하기로 결정했어. 할 때는 I decid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무언가 하기로 결정하다. 라고밖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바로 결정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냥 나 결심했어. 그럼 상대방이 뭘? 어, 나 미국에 가기로. 응, 나 영어 공부하기로. 이렇게 할 때는요. I made a decision. I made a decision.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꽝 찍어주기에. 말하는 영어에서 너무너무 괜찮은 표현인 거죠. 결심하다,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나 결정했어. 할 때는 과거로 made 써서. I made a decision. I made a decision. 다섯 번째요. 어, 막 손 제스처가. 아, 내가 정말 미안한데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뭐하고 있나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다. Make an excuse입니다. Make an excuse. 자, excuse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저기,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 어, excuse me.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excuse가 무슨 뜻일까요? 하면은 항상 학생들이 신뢰 아닌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excuse는요. 동사로 썼을 때 그 신뢰하다랑 관련된 단어가 나올 거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unexcuse는요. 명사입니다. 부정적인 어감의 reason. 이유와 같아요. 이유는 결국 부정적인 어감이 되면은 변명이 되죠. 그래서 변명이 영어로 뭐라고요? excuse이요. 다양한 변명을 항상 늘어놓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너 그거 변명이지? You're making an excuse. You're making excuses. You're making excuses.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excuse 하면은 변명이라는 뜻이요. 여기 excuse의 앞에 있는 단어 이는 모음 이니까 어가 아니고 언으로 만드는 거죠. unexcuse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변명하다 다시 한번 make an excuse. make an excuse. 다음은 여섯 번째로 넘어갈까요? time for change. 변화를 만들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변화할 시점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바꾸다, 변화를 만들다 라고 할 때도 그냥 change 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make a change, make a differenc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 변화할 필요가 있어. 우리 뭔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we have to make a change. we have to make a differenc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make가 들어가니까 다 편하죠? 일곱 번째요. 서로가 주먹을 맞대고 아, 우리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다. make it. make it. 이거는 수거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make 플러스 it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make it.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성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t 은 그것이라는 뜻이 없는 거죠. it 대신에 복수가 되면은 them 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make it 자체가 성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 이번에 해내고 말게. 나 성공할게. I'll make it.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단어 make it 자체로 수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하다. make it.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요. 뭔가 화살표, 높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업무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발전을 보일 때 행복하죠. 발전을 보이다, 진전을 보이다. make progress. make 다음에 어가 붙지 않은 이유는요. progress가 어를 붙이지 않아야 하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progress 하면은 진전이란 뜻이고요. 진전을 보이다 라고 할 때는 make progress. make progress. 그리고 어떤 업무에 진전을 보이거나 학업에 진전을 보인다 라고 쓰고 싶을 때는요. on을 쓰고 그 뒤에 명사나 ing의 형태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make와 관련된 여덟 가지 표현들을 한 슬라이드에 올려놨어요. 다 make로 시작하는 표현이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원어민의 음원으로 다시 한번 표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day 56 기본 동사 make step 1 노력하다 make an effort make an effort 분란을 일으키다 make a trouble make a trouble 실수하다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결심하다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변명하다 make an excuse make an excuse 바꾸다 변화를 만들다 make a change make a difference make a change make a difference 성공하다 make it make it 무엇의 진전을 보이다 make progress make progress on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배운 여덟 가지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시간이죠. 오늘은 다 make로 시작하는 표현들이었어요. 1번 나는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어. 나 노력하다 노력하다 make an effort 노력했다고 했으니까 make의 과거인 made를 써주면 되겠네요. I made an effort 뭐뭐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로 쓰시면 돼요.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다 라고 할 때는요 Impress Impress 면접관들은 Interviewers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다 라고 할 때는 Impress the interviewers Impress the interviewers I made an effort to impress the interviewers I made an effort to impress the interviewers I made an effort to impress the interviewers 그렇죠? 2번이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제는 변할 때에요 분란을 일으키다 make a trouble 그러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but it's time for a change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but it's time for a change 변화를 줄 시간이야 라고 할 때요 It's time for a change 하셔도 되구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We have to 주어를 we로 써서 We have to make a change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요 3번이요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학교를 끝마치지 못한 거야 실수는 Mistake 큰 실수는 Big Mistake 더 큰 실수 Bigger Mistake 가장 큰 실수는 The Biggest Mistake 그럼 내가 한 실수 하면 The Mistake 다음에 내가 만들었다 를 쓰면 돼요 The Mistake I Made 그럼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때는 The Biggest Mistake I Made 가 되겠죠 자 그럼 그것은 학교를 끝마치지 못한 거야 학교를 끝마치다 라고 할 때요 Finish를 써도 되지만 제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Complete 하면은 완성하다 끝마치다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학교를 끝마쳤다는 거는 교육을 끝마쳤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교육을 마치다 라고 할 때 Complete My Education 이렇게 쓰시는 거죠 학교를 끝마치지 못한 컷이니까 ing 붙여줄 거구요 Was not completing My Education 이렇게 쓰실 거예요 풀 문장 한번 볼까요 The Biggest Mistake I Made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Was not completing My Education 나의 학교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거야 The Biggest Mistake I Made Was not completing My Education The Biggest Mistake I Made Was not completing My Education 네 번째요 우리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해 우리 결정해야만 해 뭐뭐 해야 해 We have to We need to We should We should Make a decision 지금 바로 Right now We need to make a decision Right now We need to make a decision Right now 다섯 번째요 너 왜 늦었어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왜 늦었어 Why are you late? 변명하지 말고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지 마 라고 할 때는 명령문이니까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거나 Stop 쓰시고 ing 쓰기로 했었던 거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Why are you late? Don't make any excuses Why are you late? Don't make any excuses 여섯 번째요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변화를 만들다 Make a change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어? What change 혹은 What difference 쓰시면 되겠죠? What change 어떤 변화 들의 개념으로 썼네요 What changes do you want to make next year? What changes do you want to make next year? 일곱 번째요 야 너는 진짜 해낼 거야 그냥 계속 시도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너 해낼 거야 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You'll make it Just keep trying You'll make it Just keep trying Keep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하는 것을 계속하다 그냥 계속 시도하기만 하면 돼 Just keep trying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있어서 도약이 필요해요 어 도약이 필요하다 진전이 필요하다 Make progress 쓰기로 했고요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렇게 쓸 거거든요 We need to make progress with the training program We need to make progress with the training program 네 이제는 네 번째 스텝 원어민의 음원으로 두 번씩 들어보고 받아쓰기 하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씩만 들려주면 저도 받아쓰기 못합니다 여러분 꼭 두 번 듣고 나서 나머지 안 된 부분은 QR코드 찍으셔서 꼭 음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받아쓰기 끝까지 해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틀린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하신 다음에 어떤 구간을 내가 잘 못 듣고 있는지 썹체킹 꼭 하셔야 합니다 원어민의 음원으로 문장 두 번씩 들어보고 받아쓰기 할게요 Step 4 1. I made an effort to impress the interviewers 2.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but it's time for a change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but it's time for a change 3. The biggest mistake I made was not completing my education The biggest mistake I made was not completing my education 4. We need to make a decision right now We need to make a decision right now 5. Why are you late? Don't make any excuses Why are you late? Don't make any excuses 6. What changes do you want to make next year? What changes do you want to make next year? 7. You will make it, just keep trying 8. You will make it, just keep trying 8. We need to make progress with the training program We need to make progress with the training program 9.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너무 환영이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